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해볼 것은 아크 1부터 140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크노 스토리가 참 길지요 어 내 타이머 어디갔냐 근데 타이머가 어디갔지 내 타이머 어디갔냐 아 여깄다 어어 몇시간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시는분 아 아 일륨이었구나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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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성하려 그러죠 아 네 다섯시간이었습니까 그럼 다섯시간에 아 네시간 10분 정도였습니까 네시간 20분 하자 그러면은 아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닥.. 예 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스토리가 너무 길어 그쵸 음 아 이거 쪼립템 못주겠는데 어 템을 못주겠네 아 그 있는 공간은 그 창고에 못 넣었으니깐 아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한 단어 6시간 걸릴라다 다 6시간 아 그 키우던 생각이 나네 밖으로 나가는게 한 1시간 걸렸던거 같은데 그정도는 아니었네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데 어 저도 딱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 했어요 음 아 아 유튜브 먼치 유튜브 아크 육성을 참조해 주십시오 네네 일부터 이베까지 오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잠시만 기다리고 해도 잠시만 기다리고 너무 길어있어 아 밖으로 나갔는데 45분이나 걸렸습니까 자 링크를 먼저 옮겨주죠 링크가 하나씩 늘어나는게 보이네요 처음에는 대멘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킷 세팅을 먼저 바꿔 놓고 오겠습니다 점프 없으면 안될거 같은데 아 일단 스토리를 해야지 잠시만요 아 탑도놀어 아, 주은작 아직 안 했어요. 해야죠. 주은작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주은작을 해야죠. 뭐 하는거네요? 아, 접는거구나. 아, 연금출사에 반지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지. 나는 이렇게 마력이 낮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도. 응, 모르게 기억이 안나요. 아마도 높긴 높았어. 근데 이렇게 낮진 않았던 것 같아. 아, 유튜브 보시면 제가 뭐하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조해 보십시오. 아, 빵이 나는 뭐올까. 아, 뭐야. 어, 뭐야. 나 소보로빵인줄 알았네. 아, 이거 보십시오. 크림이 밖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비닐봉지 밖으로 이탈했습니다. 나는 소보로빵인줄 알았네. 어, 소보로빵 없었는데 했단말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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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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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탯을 미리 먼저 막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이템 줍는 거 아주 고동의로군요. 혹시 메이플은 패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스페이스. 위점을 잘 안쓰겠는데 버릇이 와야 돼가지고. 마을 위안스. 마을 위안스. 마을 위안스. 마을 위안스. 마을 위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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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현재 대륙성을 받고 있지 않나요. 팬큐빈 대리했을 때 맡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극혐이라던데. 전 안 끼워봤어요. 전 그거 나왔을 때 자리가 없었어. 캐릭터 슬롯 자리가. 스토빈이. 그거 뭐지. 유니온은 영향 받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20만원인가 그랬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루나 서버. 이거 루나 서버. 음. 그럼 출발한다. 백선진. 메자렐 같은 거는 상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다 블랙헤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흐흐흐흐흐흐흐. 괜찮지요. 네네. 블랙헤본의 고통을 하는 자. 자그마치 저는 블랙헤본을 6번이나 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의али 먹은 60명. 한 사람이 맡긴 건데 몇 개 남았냐면은 10 10 총 14개 MATT. 총 14개 중에 아크 포함 15개. 아크 없어가지고 제가 아크까지 포함시킬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아... 포함시킨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자기가 키우려고 그랬었는데 간박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처음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오래걸렸어요 아 무이너 접자 아직 멀었죠? 요거하고 또 있었던거 같은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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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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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귀찮아라. 고통적이군요. 그렇죠. 음 어서오세요. 음 그렇죠. 근데 또 링크가 좋아. 아 현재도 지금 문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휴 귀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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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년 이벤트. 전직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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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직 아닌데? 아 이거 메르세드에서 스킬도 있었습니까? 아닌가? 어떻게 올라간거지? 아 그냥 이렇게 다녀온가보고 아 그 링크 데미지 12%인가 그거 ALP A A A A A A A 뭐지? 내내 재력성이. 여기는 아크 초반 육성자리입니다. 아 맞아요 마우스 클릭 오누프 맞다맞다 기억났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오케오케 기억났습니다 아 과자나 하나 먹어야겠고 소설이가 너무 많군 흐흠 잠시만요 어 어 과자가 없는거 실화입니까 어 으 아 설마요 아 ㅋㅋㅋㅋ 뭐야 파피스드 파 파피스드 파塹 Beth 파피스드 파 파 파 파 아 쏘 went 쏘 이 vap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ㅇ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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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거 이거였게 물이네. 똑같은 생각 하셨군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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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뇨 링크 있는 애들은 자체에게 두개 안 키워도 되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링크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아 감사합니다 똑같은건 하나만 키우죠 보통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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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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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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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우고 나서 와 개사기다 이런 생각 했었나봐. 나 이게 끝까지 갈 줄 몰랐어. 그래도 새로운 스킬 좀 있겠지라는 생각 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c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슬슬슬, 슬슬 밖으로 나갈 때 된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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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맞아요 이게 끝이죠 더해야 됩니까 룸하서 보입니다 네 룸하서 보입니다 네 룸하서 보입니다 히힛 힝힝힝 어... 구나 여기서 탈출하면 안됩니까? 요거 해야됩니까? 아시는 분? 탈출 가능합니까? 네네 요기에 나가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아 요거 더해야됩니까? 오케오케 아직 멀었군이요 나도 좀더 하긴 했었던거같아 이 시각에서도 아시죠? 소환의 고고고고 하와 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해도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뒤 만났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의 제외입니까 싶지 않군요. 아 그뒤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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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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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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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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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나요. 아 무게 고맙습니다. 새벽 5시인데 자리가 없는데? 어 저 자꾸들 어디에요? 아 무게 고맙습니다. 네네 네네 음.. 아 네네 뭐하십니까 아 6% 40초 곱짜리야 저도 이거 이제 만들려고요 뭐하면서 고맙습니다 만들어야지 육대암만 갔다오자 안되나? 안되는군요 나중에 해야겠다 어 어 아 비숍 잊지마는 바꿔준다 어 자리가 벌써 날라가냐 이런거 알고 있었습니까 날라당기는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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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제 럭퍼템 하프하고 보조무기 팬텀 보조무기하고 하나에 있었던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3개 준거 같은데 2개 줬나 2개 준거 같기도 하고 3개 준거 같기도 하고요 하나가 기억이 안나고 3개 받았던거 같은데 2개인가 템을 받는데도 뭘 받았는지 모르겠더라 1개 3개 야 신발 제작했습니까 와 아크가 센거죠 이거 캐릭터가 센거 아니지 어 느낌상 아크가 센거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말랩찍은 사람들이 템펠던데 스카니아도 있었던거 같은데 con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맵이 약간 어디랑 비슷하냐 버벌.. 버벌3인가? 아 버벌4하고 비슷해 사냥하는 반대 버벌4에는 3번 가능하잖아 버벌보다 비슷하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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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축비 있어요! 아 지금 가까이요 경도로 아 고맙습니다! 잠깐만 텔리 안될걸 지금? 아냐 하나 사올까? 아 고맙습니다! 아냐 하나 사올까? 이렇게 하는거죠 허! 오! 어우 왜 전직하러 가야됩니까? 아 맞아맞아 저 아하아 어우 웍raine 결합도는 진짜로 준비 복합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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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크 이거 써야 됩니까? 써야 될 것 같은데? 총속 올라와서 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써야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혁기였던 것 같은데? 강혁기였던 것 같은데? 강혁기였던 것 같은데? 강혁기였던 것 같은데? 강혁기였던 것 같아요. 도어가 필요한데 갈라면은 도어가 필요한데 갈라면은 도어가 됩니까 도어 아오케오케 고맙습니다 도어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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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진기 쓰면 크리가 증가합니까? 돌진기분들... 아 이거 아닌데? 어 방금 크리가 올라갔어. 불이 왜 나왔지? 이건가? 아 맞춰야되나 보구나? 아 그렇죠. 6, 6, 6, 6, 6, 6. 음... 음... 뭘 찍어야되나?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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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일단 과자 하나 먹으면 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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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토를 옮기는 게 의미가 없겠지? 뭐지 나도 뭔가 몸이 지쳐간다 오늘 주운작 8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75대들 갈 수 있지 저거 쇼버 어제 아니 아까전 할 때 빨리 갔던 것 같은데 엄버할 때 아까부터 하나씩 뿌리더라구 아 70대 사이 갈까요 아까부터 아, 4일? 지금 갑시다, 그러면. 힐라인이 79거든요? 요기 몹이 많잖아, 그치? 어, 스킬 좀 찍을까, 일단? 기본 스킬 가워요.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아, 맵이 진짜 넓네. 어... 아, 뭐여?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그걸로, 슬리카가 가장 작아. 그걸로, 슬리카가 진짜 작아. 그걸로, 슬리카가 가장 작아. 그걸로, 슬리카가 그릇을 Human- 아, 아 뭐야? 그걸로, 희리카가 그릇을 heal. 그걸로? 그걸로, 그걸로 얼마 안 됐다. 그거로, 그걸로. 그걸로, 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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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라고요. 차례 반대로 가는 것 같지 않을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닿았네. 점프하고... 안 닿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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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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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요시 기요시 이렇게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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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콩 나왔습니까? 컨트롤 콩 나왔어요 아 떨어지는구나 어 다 왔는데 자리를 찾아봐야겠군 아 오케오케 갑니다 갑니다 저는 하루에 코인이요 300개 정도요 아오케오케 갑니다 갑니다 아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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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 여기까지 딱 레벨업하고 무기 하고 맞춰와야겠다 서운스 덜찌나는 스킬이 뭐예요 서운스 덜찌나는 스킬이 뭐예요 서운스 덜찌나 갈검 펜 DM T 마이 왈 ника 수 아 이거요 다 찍히잖아요 캐릭슬로는 이벤트 때 늘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다 찍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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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각 직업마다 다르고 스펙마다 달라가지고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서 어 유튜브 한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운 거 많으니까 아.. 스펙마다 다 конечно ㅎㅎ 네.. 여기는 룬어 서버입니다 룬어의 경코 없이요 아 펭갑하러 왔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도움을 줬다니 다행이로군요 아 10개로 고맙습니다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 아 7천 찍으셨다고 많이 찍으셨네 다 왔구만 아니요 원래 소마 하려고 했는데 엠버하기도 했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 저 방송한지 6시간밖에 안됐는데요 아 140하면은요 역시 아크 키워야겠죠 아냐아냐 아랑 키워야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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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그거였으면 좋았을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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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꾸기가 귀찮은데 핫도그까지 가네 뭘 찍어야 되냐 아 이걸 찍어 공소 회피 증가가 의미가 없지 않나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프 갈 준비를 해야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여기도 버닝이 자리 있으려나 모르겠네 버닝이 없잖아 하프가 또 버닝이 없겠네 일단 어차피 아이템도 맞춰야되가지고 뭘 찍으라고요 아는 피포트 가져가네 버닝이 없으면 하프 이기는 해야 될거 같은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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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쇼 딱 갔는데 권이 하나도 없어 딜이 되어야 움직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차이 안나가지고 금방 지나가는 라인업이라서 데미지만 되면 금방 가니까 데미지가 중요하죠 좀비도 좋죠 근데 오늘 스카이 좀비 자리가 버닝이 낮더라구요 못당기더라구요 아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템을 사러 갑시다 ㅜㅁ ㅇㅁ 글쎄요. 자기 이거하고 헤어져. 누구요? 구평알바생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5개 고맙습니다. 뭐야. 잠깐 25짜리 하나밖에 없어? 아하 800만원 이라 자꾸. 피 사고만 너클은. 그렇다면 반대로. 끼긴 껴야 되는데. 세탁지가 없네. 끼긴 껴야 되는데. 끼긴 껴야 되는데. 끼긴 껴야 되는데. 애플도 기본이 800이네. 애플도 기본이 800이네. 이런거 끼고 다음에 파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별론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느낌 좋은데? 아 본전점이 토트에서 팔 수 있을까? 이런거 괜찮잖아. 그쵸?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공축업 없어도 상관없어. 저거 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팔아쓰십시오. 구매야. 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다짜자 씨의 관수. 여 States. 아 tive게는. 아세요?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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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로올프가 아예 매물이 없네 네크로 자체가 매물이 없나보네 101호 검색해서 그러나? 네크로 와 가격봐 아니 가격이 몇개 없냐 나랑 똑같구나 저도 그냥 막 버리거든 필요없어가지고 얼마 안할거라는 당연한 생각으로 아 네크로 옥수수수 너무 신기하고 와우 후우 무게 이거 90제에요 그래도 자콤으로 바로 투도하면 되요 뭉투기 였거같아요 진짜요 이 reluct지 않은 상태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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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거 저렴하네 54초 없자리. 좋았다 좋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새 착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착감의 중요성을 느껴봅니다. 착감이 참 좋네. 아 그리고 저는 원래 자꾸 착감 끼고 나서 자꾸 착감 끼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착감 토드 넘기면서 쌍공축 좀 있으면 같이 쓰거든요. 저는 그런 거 괜찮다고 아 무기가 와야 되는데 네네 어디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마치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째요? 어째요? 아 오늘 델리기 붙어보는데요? 아 아 슬로우천 대강 써야되겠다. 굳이 10성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굳이 어 굳이 10성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 아 왜 10성을 올리고 싶지 무기는 왜 그러는 걸 끄는 거지 다른 건 안 올리면서 와 7성 써도 돈 아깝.. 돈이 아깝긴 해 솔직히 말해 아 그렇게 안되겠지 뭔가 아 아 아 아 12성 12성도 많이 사람들이 하죠 아 아 10성도 불구하고 10성도 가슴이 2 2 3 다 맞췄나? 아뇨아뇨. 무기 핑크빈 속으로 발려져 있어요. 아뇨아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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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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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힛 ент 뱉힛 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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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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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re. j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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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템 벗고 매번 깨질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방위로 벌써 4차 스쿨 빼오지도 않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 스킬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알아서 나가요. 알표시 뜨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잠시 지점으로 가봅시다. 한참을 빠져나온다. 아디디는 이즈 사냥터 어디로 가는게 좋을라 사냥터 추천받습니다. 1번 듀파 2번 2번 뭡니까? 듀파가 더 낫겠지? 일단은? 데미지만 되면은 밀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기간퇴 버프 워? 그랬나? 아 그래도 이거부터 해야겠지? 뭐죠? Viking? 어 또 뭐지? 어..어..보조무기 안끼고..안 바뀌었냐..깎인줄 알았는데.. 어..어..템이 이게 끝인데.. 바이킹가..말고..뒷뻐가자 두버가야되겠다.. 이케야..뒷불고..뒷불고기 전퍼런.. 이케야..뒷불고기 전퍼런.. 이케야..뒷불고기 전퍼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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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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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기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딱 그정도 아 수공이야 95,000 아우 여기도 괜찮은데 아우 여기도 괜찮은데 아우 여기도 Stellar 아우 여기도 부풀고 아우 여기도 어gie 아우 여기도 못한 아우 여기도 부풀고 아우 여기도 중 아우 여기도 crea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레벨 찍는데 크리 오프로 올라가는 건가? 1레벨 찍는데 크리 오프로 올라가는 건가? 5레벨 찍는데 크리 오프로 올라가는 건가? 으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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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다르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120 찍고 가고 싶긴 한데... 60대 무기를 바꾸니까... 음, 확실히 경험치가 별로 안 오르기 시작했어... 아니, 스카냐아랑 비슷하다... 버닝이 없네... 버닝이 없네... 음, 아, 그 스토리가 너무 길어... 음, 나이트 워크도 있네... 버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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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 . . . . . . . ㅋㅋ 아 그렇군요 아 언제 바뀌어 있었습니까 아 다음 스킬 못찍어야 되냐 못찍어야 됩니까 기본 데미지 스킬을 찍어야 되나 다음 스킬 못찍어야 됩니까 다 사냥 스킬인데 다 사냥 스킬이니까 기본 스킬을 찍고 싶긴 하거든요 끝나지 않은 업무 이게 메인 스킬이네 이게 끝나지 않은 업무 아닙니까 아니네 플레인 드라이브는 이거네 이걸 찍을까나 잘 알아 이게 좀 너무 약하긴 다른 건 그래 두방인데 지금 아 지금 보고 심하나 심하나의 기본 링크 아 예전이다 생각해보니까 탱겨야 되는데 아 아 아 어 아.. 진짜 대리역성 문의는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도 잘못 찍는 거 싫어하거든요. 찝찝해가지고 어차피 안 하긴 하시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경포를 바꿔오긴 해야 되는데.. 아.. 아.. 아우 스탯도 많네.. 아.. 아.. 잘못했다. 아.. 아.. 다행히 안 불렸다. 아니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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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임말를 바꿔야osten takim.. 아.. 다행을 바꿔야하는데.. 베루가 거친거? 벨트가 껴어야되네 다 낀 것 같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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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여긴 안 될 것 같은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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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데? 이게 이 스킬인 것 같은데? 아 묻힐 수 없는 행동 아 스탯 찍어요. 아 저 오십 개 다닌다고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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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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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냐 아 변신 할 수 있을 때는요 일로오고 변신 못할때는 절로 가는거 어떻습니까 아 또 떨어졌다 아이잉 변신 못할때는 잠깐 여기서 사냥을 보는거지 아프다 기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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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때 다 세일로 가는거지 2 알 감사합니다 3 2 3 3 5 4 어 이제 다시 돌아갈 준비하고 어? 으 으 으 어? 아..설마. 아니군요. 아 설마 했습니, 설마 했습니더. 아, 미니게임 한번 갔다오고. 아, 이거네. 아쉽구만. 아, 이 정도면은 상탓이죠. 상탓. 아, 미니게임. 아, 또 떨어졌네. 에이. 에이. 아, 미니게임. 어, 떨어진다. 아, 레벨업 때문에 키가 안올렸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주 유명하인다. 맛있어. 아, 노은이인가. 아, 미니게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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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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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